고객님,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이 정수기를 쓰는 탓에 물이 모자라서 못 드신 적 없으셨나요? 아니면 탕비실에 갔는데 얼음이 없어서 카페에 나가서 몇천 원씩 써가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온 적 있죠? 그럼 이 영상 정말 잘 보셨어요. 그 고민 다 해결해드릴 테니까요. 정수, 온수, 냉수, 얼음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리인 같은 정수기 아이스 스탠드 정수기입니다. 이름답게 아, 이, 쓰 스탠드잖아요. 단단한 얼음을 빠르게 최대 3kg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. 거기에 냉수 5리터, 온수 3.5리터, 정수 6.5리터, 총 15리터의 넉넉한 용량이라 물과 얼음이 모자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하다 보면 물 마시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. 그래서 자리에 큰 물통, 텀블러 놓고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. 물병에 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트레이에 크기가 안 맞아서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? 아이스 스탠드 정수기는 29cm의 높은 추출구가 있어서 웬만한 물병들은 다 오케이. 이제 편안하게 물을 받으시면 되세요. 혹시 고객님, 사무실 비는 날이면 이 정수기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정수기에 그대로 고여있는 것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24시간 안 쓰면 자동으로 알아서 물을 배출하고 신선한 물로 교체해주는 자동 대술 시스템이 그런 걱정은 한 방에 싹 날려줍니다. 위생 걱정 해결되셨죠? 어떠셨어요 고객님? 한 번 사면 몇 년은 사용하는 정수기, 아이스 스탠드 정수기로 후회 없는 선택 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ambio 하세요.